공룡이는 너무 신나하네. 공룡이 유인은 뭐. 잠깐만. 드디어 물이다. 뭐야, 물이야. 뭐야, 물이야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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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와. 우와, 너무 신기하다. 이야, 이거 신기하네. 이야, 물 뛰어. 이야, 좋다. 여기서 안정은 좀 취하네. 그러니까요. 짱이야? 우와, 신기하다. 와, 이렇게 진짜 물에 빠지는구나. 나는 그냥 계곡을 지난리만 생각했어요. 아, 선생님. 뭐야? 아니, 아니, 신기해. 오, 꺾이. 우와. 오늘 길이 없는데? 오늘 길이 없는데? 길이야, 물이야. 우와, 우와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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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, 이거 진짜 어둠을 쳐다. 아니, 그 길이 없는데.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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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금형이 왜 손 났어? 지원이, 봐. 지원이, 봐. 지원이 죽이는 거 봐. 아니, 이거. 내 근육이 근육이 안 돼, 이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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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 저렇게 바닥을 그대로 느껴? 몸에 텐션이라고는 일부 없는 애야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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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